역사야담 서희의 대담한 외교술 성공비밀 서희가 983년 병관어사에 임명되어 왕을 수행하여 서경 지금의 평양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모처럼 서경에 온 성종은 몰래 금수산 영명사에 가서 풍류를 즐기며 놀고자 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원께서 세웠다는 저를 직접 보고 싶구나. 그건 왜 곤란하단 말이냐. 그렇다면 몰래 가서 잠시 보고 오겠노라. 성종은 산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금수라 이름 지었는지도 궁금해서 산행에 나서려 했습니다. 문무백과는 보안문제로 어쩔 줄 몰라하며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서희가 왕에게 글을 울려 옳지 않다고 가냈습니다. 서희는 왕의 서리빨 같은 질책을 각오했으나 성종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인이 짧은 생각을 해두다. 과인에게 그걸 일깨워 주었으니 말과 안장을 상으로 내리노라. 성종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얼마 뒤 서희를 문화시 중에 다운가는 벼슬인 내사시랑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서희는 아무를 멀리하고 바른말하는 충신이었고 성종은 그런 신화를 아낄 줄 아는 형군이었던 것입니다. 18세 때인 960년 과거에 장원급제한 서희는 972년 송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10여 년 동안 단절된 외교관계를 복원했고 국내에서는 문무양면에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서희의 강직한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는 또 있습니다. 공빌령 정우연이 바로 다스려야 할 7가지 일을 논하는 상소문을 올렸을 때의 일입니다. 하급관리의 상소에 불쾌감을 느낀 성종은 재상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정우연이 감히 직책을 벗어난 일을 논했으니 벌을 주는 것이 어떠한가. 모두가 성종의 기색을 살피며 합창하듯 명령대로 하겠노라 답했으나 서희 홀로 다르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데 관직이 없었는데 직책을 벗어났음이 무슨 죄입니까. 성종을 비롯해 재상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으나 서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재주 없는 신이 재상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위를 훔치고 헛되이 농만 먹고 있기에 직군 낮은 자가 정사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게 했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 더구나 정우연이 논하는 일은 대단히 적절함으로 상을 주어 장려해야 합니다. 서희는 왕을 탓하는 게 아니라 고위관리인 자신의 잘못을 거론하며 정우연을 감쌌습니다. 잠시 정막이 흐른 후 왕은 서희 말에 크게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종은 상소문 올린 정우연을 종류품 벼슬인 감차로사에 임명하여 나란 일에 잘못된 게 있는지 살펴보게 했으며 서희에게는 아름답게 수놓아진 안장과 좋은 말을 주며 치하했습니다. 이렇듯 어진 임금 성종의 다스린 말에 안정을 찾아가던 고려의 크나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993년의 거란이 갑자기 쳐들어온 것입니다. 거란군 책임자 소선령은 뛰어난 기동력으로 황해도 봉산군을 점령한 다음 고려에 문서를 보내 당장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란군 우두머리 소선령이 내건 고려 침략의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거란이 이미 우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너희가 국경을 침범하여 땅을 빼야 사감으로 우리가 와서 토벌하려 한다. 둘. 거란이 사방을 통일했음에도 아직 스스로 와서 섬기지 않은 자는 기어이스러 없애버릴 것이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항복 문서를 보내라. 이 같은 항복 요구 문서를 받아든 고려 조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신하들은 하루빨리 항복 문서를 보내야 국토를 보존할 수 있다거나 서경 이북 땅에는 어차피 여진족이 많이 살고 있으므로 거기를 내주고 과친함이 좋겠다는 등 마음 약한 목소리들을 다투어 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절망적 의견에 약간 동조했습니다. 신흥 군사 강국에 맞서기에는 고려 군사력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침내 땅을 떼어주자는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명했습니다. 서경에 있는 창고를 열어 백성들이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거든 적의 군량이 되지 않게끔 대동강에 던져버리도록 하라. 거란군이 통빈 서경에서 철수하게끔 유도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때 서희가 성경에 그런 명령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량이 충분하면 성을 지킬 수 있고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짐은 군대에 강하고 약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적의 허점을 찾아내 움직이는 데 있는데 어찌하여 서둘러 버리려고만 하시나이까? 더구나 식량이란 백성의 목숨과 같습니다. 그 식량이 적의 손에 들어가더라도 강물에 헛되이 버리는 일은 하늘의 뜻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서희 홀로 결연한 표정으로 간언하자 성경은 생각을 바꿔 말했습니다. 경의 생각이 웃소. 식량 버리란 명을 거두겠소. 성경이 마음을 바꾸자 서희가 이어 말했습니다. 거란의 동경에서 우리 안북부까지 수백리 땅은 모두 여진이 살던 것을 광종께서 빼앗아 가주와 송성같은 성을 쌓았습니다. 지금 거란이 쳐들어온 뜻은 이 두 성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서희는 그러면서 고구려의 옛 땅을 찾겠다는 거란의 말에는 사실 고려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군사력이 크게 우세한 것만 보고 서경 이북 땅을 떼어주는 것은 묘책이 아니며 또 삼각산 이북도 고구려 옛 땅인데 저들이 계속 욕심을 부려 요구한다면 역시 내주겠냐고 반문하면서 땅을 떼어주믄 만세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서울로 돌아가시고 신들에게 한번 싸워보도록 한 뒤에 문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서희의 의견에 대부분 대신이 거란군의 화만 돋을 거라며 반대했으나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린 성종은 서희를 중군사로 명하고 시중문화시랑 체량과 더불어 군대를 이끌고 북적 국경에 주둔하며 평안도를 방비하게 했습니다. 서희는 전투태세를 갖추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상을 생각했습니다. 항복 요구문서 속에서 고란의 약점을 간판 서희는 국서를 들고 대범하게 소선령을 만났습니다. 소선령은 서희가 찾아오자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나는 대국의 귀인이니 그대는 뜰에서 나를 향해 절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희는 소선령의 위압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라면 모르겠지만 양국 대신들이 마주보는 자리에서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서희의 의연한 태도와 당당한 논리는 소선령을 심리적으로 압도했고 이런 기세는 협상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선령은 말하길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자신들 차지였는데 고려가 조금씩 먹어 들어왔으며 송나라를 섬기기에 출병했노라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선령은 만일 땅을 떼어서 바치고 황제에게 아련할 사신을 보내면 무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항복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에 서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요. 그렇기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 했고 평양에 도업하였소. 서희는 이어 말하길 만약 국경을 따진다면 거란의 동경도 고구려 국경 안에 있던 것인데 어찌 조금씩 먹어들었다고 할 수 있고 압록강 안팍도 고려 경례인데 교활한 여진이 지금 훔쳐 살면서 통로를 막아 바다를 건너기보다 더 어렵기에 황제를 아련할 수 없으며 그런 연유로 사신을 보내지 못하고 있노라 해명하면서 소선령에게 당부했습니다. 만일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찾아 성보를 쌓고 길이 통하면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소 장군이 만일 나의 말을 전하여 천자께서 들으신다면 이를 가엾게 여겨 받아들이실게 분명하오 거란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고려의 입장을 밝힌 현명한 화술이었고 한편으로는 거란에게 회곤할 명분을 주는 말이었기에 소선령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소선령은 거란 임금에게 철령을 보내 상의한 뒤 마치 너그러운 척 고려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철군을 결정했고 서희의 조리 있는 말과 의젓한 태도에 감탄한 소선령은 낙타와 말, 양 등 많은 가축과 비단을 선물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싸우지 않고 목적을 달성한 서희는 개선 장군처럼 당당히 고려 도읍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희가 소선령을 설득한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말재주가 아니었습니다. 고려고란 송의 역학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거란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고 그에 맞는 대답을 들려준 게 협상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송나라와 맞선 거란으로서는 고려와 전쟁을 벌임에 부담 느꼈기에 겁만 준 채 화친을 맺으려 했는데 고려가 표면상 그렇게 반응하자 타협에 응했던 것입니다. 서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란과 통교하려면 여진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 뜻을 관철했습니다. 서희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여진족을 쫓아냈으며 여러 고울에 성을 쌓고 고려 영토를 압록강까지 확대했습니다. 서희의 단판 덕분에 고려는 귀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청천강에서 압록강까지 영토를 늘리는 데 성공했으니 절체절명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전하위복으로 만든 셈입니다. 이 공으로 서희는 내사문하성의 으뜸 뼈스린 종일품 내사령에 올랐고 아버지 서필과 더불어 부자 정승이라는 명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서희 아들 선울도 훗날 문과의 장원극재 관직에 나갔으며 문화 시중에까지 올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3대 연속 정승이라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